10시 10분 가야 돼 우리 5분에 가야 돼 아니야 저거 한 10시 10분 돼야 해 지금 10시야 그러니까 근데 저거 1시간 여기다 놔두는 건 좀 오바한 거 같아 그럼 이거 뜯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네 와 와 대박이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뽑히네 그냥 뽑히네 익어서 그런가 보다 어 그거 올려줘 그냥 그대로 형 어 내가 드릴게 내가 아 형 장갑 내가 꼈으니까 다 익었네 다 익었어 됐어? 연기 나온다 자기가 됐어? 냄새 죽이는데? 냄새 맡아봐 성공 야 그러면은 음식이 들어가서 보고 있어 이거랑 과일이랑 해갖고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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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기대된다 아 드라마 꼭 안 봐도 되는데 아 시작했어? 시작한지 꽤 됐나 본데 아 최용 나오네 다들 자면 안 돼 집중이 하니까 방에 좀 말해주실래요? 궁금하다 무슨 맛일지 아 솔직히 아 기가 막혀 야 끝났다 이거 먹어도 돼? 네 그거 같이 줘야 돼 껍데기랑 우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내가 어깨에 이런 향이 나지? 약간 솔로기 향이 나네 멋있네 음 성공 와 맛있다 야 최용 나왔다 아 아 잠 못잤네 어 어 어떻게 알았어요? 문구 말기 형 여기서도 형 귀엽다는데 난 좀 멋있고 싶어 아 아 너 뽑퉁이 왜 흐르실까 그러니까 아 집 앞에 왔는데 어머 집 앞에 와버렸어 집 앞에 와버렸어 집 앞에 왔네? 나 여기 왜 온 거야 이제 이런거 그러니까 왜 온 거야 문 열고 나와 최용 뭐 분무기는 하나 들고 나오겠지 에이 뭔 소리야 두 사람 사랑을 받고 있네 두 사람 사랑을 받고 있네 열받네 킹 봤네 형도 이탱클라스에서는 두 사람 사랑 받았잖아 기억 안 나는데 어 어 여기 나오셨구나 배신 만들 거 같이 하셨어 이탱클라스 나와가지고 형식이 너무 예쁘다고 맞아 장식이는 선해 선해 응? 안 피하네 어 어 빨리 얘기해봐 얘기해봐 한 장하고 그니까 너가 내가 친구하자고 내가 친구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친구하자고 그랬거든 그래서 생각해봐 생각해봐 안 돼 생각해봐 생각해봐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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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야 로코킹이네 로코킹 선수 처벌이네 그냥 아 아 아 어우 어떡해 어 이기해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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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로코킹 로코킹 우리 모두 함께 외쳐요 로코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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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